제주강고등어 선물세트 구매문의 1533-5930 신바람 농산물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신바람 수산물 협력업체 판매상품 제주강고등어 선물세트 판매합니다. 제주도 추동강고등어 선물세트 강고등어 10팩 제주도에서 잡은 국산 추동강고등어 추동강고등어 체크포인트 추동강고등어 선물세트 포장 안내 신선도 유지를 위해 아이스박스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추동강고등어 선물세트 상세 정보입니다. 보관 방법입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제주강고등어 선물세트 판매 가격 59,000원 무료배송 제주강고등어 선물세트 판매합니다. 구매문의 1533-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